강은실 님 팀이 되고 싶었어요. 강은실 님만 저는 보고 있었어요.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신지윤 리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 팀 수컷 중 한 명과 교환해야 합니다. 좋은데 게임이니까 어쩔 수 방출해야 할 수컷은 첫 번째 탈락이 발생하게 되는 날입니다. 살 뼈가 돌아가서 짐승이 야 블록킹 하지마 최종 탈락한 팀은 아 화나 미안하다 저런 말로 위로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김입니다.